저는 하동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동원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으로는 김용인 선생님의 사랑님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아직 끝이 안 닿았어요. 섹스폰 연주를 하실 거예요. 근데 이분은 혹시 정동원 우리 가수님 한 번이라도 유튜브를 보신 분? 왔다, 많이 봤다. 그러면 선착순 하나, 가진 게 일곱밖에 없네. 셋, 보셨어요? 많이 봤어요? 연주를, 잠깐만요. 악기를 섹스폰 말고 뭘 했던가요? 드럼! 드럼! 어, 드럼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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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또! 섹스포! 어? 섹스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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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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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